안녕하세요 부양란 옥기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구독자님 올해 이민연 새해에 올 첫 방송인데 아무쪼록 어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취미생활 되세요 모두 다 건강하세요 지금부터 난초여행 55회차 방송을 하겠습니다 새해에 대해서 새해 첫 방송인데 관계가 무량합니다 이때까지 저희가 이 부양란 옥기드 월드라는 상호를 걸고 전세계에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세계를 이게 실주하는데 올해는 더욱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러하고 올해 저희들이 판매방송을 그렇게 하지도 못했고 얻은지 않게 판매방송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말고 조만간 날짜를 잡을 거예요 다음에 다음주 월요일쯤 돼서 저희들이 아마 그 발포를 할 거예요 발포를 하고 지금 창원 쪽에 창원 6화 백화점에 저희들이 전시회 당초와 같이 이제 창원 6화 백화점 창원 6화 백화점 거기 갤러리 거기에 8층에 저희들이 아마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아직까지 날짜는 정확하게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안하고 요걸 보다 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매달 가면서 여기는 어디 어디 해 가지고 해 달라는 곳이 아니습니까 저희들이 갈겁니다 가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고 아니십니까 거기 백화점이나 어디 또 뭐 어떤 대행마트나 대행관공소에서 필요하시는 분들은 요걸 해주면 저희들은 갑니다 가기 때문에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터리안입니다 그동안 이제 지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어 가지고 올해는 이제 워커리안은 거의 이제 지금 이제 막을 내리 가는 거고 아마 한 3월 초에 워커리안이 또 반짝 필 것 같아요 필 것 같고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이제 밸브를 또 많이 복원시키는 관점에서 저희들은 워커리안은 이제 물을 주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일찍 저희들은 물을 많이 줬습니다 마늘 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희들은 이제 올해는 이제 워커리안은 꽃을 더 이상 이제 피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더 이상 피우지를 않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을 좀 많이 주는 편입니다 물을 많이 주어 가지고 밸브를 확장시켜 가지고 내년에 꽃을 신화 날때 지장이 없게끔 아니십니까 밸브를 확장시켜 놨고 아니십니까 저희들은 지난 신화 작업에 또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되도록이면 이 시기에는 건조기기 때문에 온도만 이래 가지고 한 10도 이상 안 내려가면은 워커리안은 물을 조금 이래가 주어서 넉넉하게 주세요 한 일주일에 한 두 번 종이컵에 한 두 컵씩 아니십니까 큰 하부는 두 컵 주고 작은 하부는 우리 부양의 소자는 한 컵 주시고 중자는 두 컵 주고 대자는 세 컵 주시면 될 거에요 그렇게 이제 해 가지고 하면은 최고로 저희들이 제가 그렇게 기르는 방법 배양을 해 가면서 길러가면서 제가 그 물에 대한 아니십니까 그걸 충분하게 아니십니까 제가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적합하게 하고 나중에 부양의 밸브가 아주 튼튼해지고 또 꽃이 엄청나게 피울 수 있는 꽃이 크게 피울 수 있는 그런 이제 그걸 이제 제가 모든 걸 아니십니까 그걸 알고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꼭 굳이 부양 토분을 아니시면 사용을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물주기 방송을 부양 토분에서 이래 가지고 그 하기 때문에 되돌기면 부양 토분이 할 거고 요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월요일이든 뭐 시간이 닥치는 대로 제가 분갈이를 할 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난초여행 해수를 붙이지 않고 중간에 아니십니까 이제 깨아넣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할 건데 그때그때 아니시면 저희들은 방송을 할 거에요 제가 이제 뭐 시간이 일정이 안 쫓기면은 잠깐 시간이 조금 조금 나면은 그때그때 이제 분갈이 하는 방법 또 이래가 커팅 하는 방법 뿌리 제거하는 방법 어떻게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 그걸 해 가지고 그때그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분갈이 하는 방법에 이래 뿌리를 어떻게 제거를 한다는 거 그런 거 충분하게 제가 이제 이래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오늘은 새해 첫날이고 첫날 방송이라 가지고 꽃만 이렇게 아주 예쁜 꽃들을 해 가지고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주 방송 하기 전에 제가 분갈이 분촉을 해 가지고 분갈이 하는 다시 아니십니까 꽃이 치고 난 후에 분갈이 하는 방법을 제가 쭉 하나하나 설명을 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건재합니다 대한민국에 이정도로 피는 그런 꽃들은 없었습니다 출연 하실랍니까 아닙니다 우리 카페 회원 분 중에 오셔가지고 옆에 같이 이제 방송 어떻게 진행하는 거 구경하고 있으면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아마 유튜브 방송을 할 모양입니다 해 가지고 아직까지 새해님이 선생님이라 가지고 얼굴 알려주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조만간에 뵙게도 유튜브에서 유튜브 상으로 보게 될 겁니다 세미알바 요 아이들은 꽃이 아니 있습니까 저 어제 아래 그 피었을 때 13세지까지는 왔습니다 우리 부양에서는 워커레나 세미알바 중에서 최고로 큰 꽃이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긴 영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조금 지루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 새해부터는 새해부터는 오늘 말고 새해부터는 새해부터는 거의 5분 10분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마치는 방송을 많이 나갈 거에요 자주 나갈 겁니다 자주 나가서 이렇게 할 테니까 뭐 조금은 이렇게 조금은 길게 보시는 분들은 다큐멘터리 식으로 이렇게 길게 보시는 분들이 조금 서운한 감이 있어도 조금은 이해를 해 주세요 꽃들 그 워커레나 사실려면 이런 꽃들을 사셔야 돼요 바느닭이 좋죠 그죠 잘 보세요 이런 꽃들을 사셔야 됩니다 이 상기네토로도 지금 꽃이 또 또 팍 나오고 있습니다 이 퍼시발리아나 가 퍼시발리아나 세미알바가 여기도 피고 여기도 피는데 같은 실생이라도 안 있습니까 조금 조금 화형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어 고구는 꼭 굳이 안 있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어 여기 와 가지고 좋은 꽃들 안 있으면 선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 이 꽃이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저는 음 했는데 이게 좋은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가기 전에 제가 한 카트로 더 찍었습니다 이 넬리아 교배종입니다 이 넬리아 교배종입니다 이 넬리아 교배종입니다 뒤까지는 가지를 못하고 제가 한번 쭉 한번 땡겨 보겠습니다 땡겨 가지고 요 비니컬러가 색상이 이제 배려 가지고 화장식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퍼시발리아나 티포 이게 다 꽃이 다 피면 어떨까요 요거는 워컬리아나 그 요카마라는 그런 이것도 상 받은 게 제요 이게 에지지시시 아니겠습니까 일본 AJOS에서 받은 에지지시시 상을 받아놔요 터리아나 여기도 터리아내입니다 지금 완전히 터리아내 잔치예요 지금은 지금은 터리아내 잔치기 때문에 잠깐 요쪽으로 살짝 돌려 보겠습니다 뒷배경은 아직 한 번도 안 보셨죠 그죠 요쪽으로 반대 방향은 부양에는 보시면은 날마다 전시예요 어 항상 이렇게 오시면은 이렇게 꽃이 쭉 뒤에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그죠 안심스티프입니다 여기 제가 이제 대형오키드다름을 안했습니까 만들고 싶어 가지고 아마 전 세계에서 최고로 클 거에요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완전히 막 굴빛이 시원한 거 보시면은 여기 오시는 분 보다 다 다 감탄을 감탄을 하는 거에요 이게 버시발리아나 이게 티뿐은 또 작은 기체인데 아주 이런 아이들 같으면은 참 키워볼 만해요 조그마한 화분에서도 꽃 한 송이라도 딸랑 피우니까 나나입니다 드리아나 드리아나 나나 버시발리아나 입니다 진짜 좋습니다 색상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죠 노데마니아 공칼라 입니다 이 양에도 꽃들 완전히 들여다 보냈습니다 제가 몇 개 중간에 뼈 뽑았는데 뒤쪽에 더 많이 뒤쪽에도 지금 꽃이 봉우리가 나는게 더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로 이래가지고 그 난초여행을 하면서 물주기를 또다시 올해 이제 다음주 다음 방송부터만 있습니까 제가 또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요걸 가지고 한 세 세하분 정도를 가지고 난초여행 물주기를 할거에요 하면은 그걸 똑같이 이제 따라가면서 어 내년에 똑같이 꽃피우는 거 아니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가면은 정말 좋은 즐거운 여행이 되겠죠 올해도 어김없이 좋은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뭐 좋은 방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저쪽에 잠깐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저희들이 안으로 여기서 안으로 들어가보면은 지금 또다시 이제 저희 쳐다보면은 어 거의 트랜에 저희들이 이제 일본에서 그동안 수집했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필겁니다 굉장히 많이 피해가지고 나오면은 아마 최대 아니 있습니까 오키트쇼가 될거에요 우리가 그 당초에 저희들이 2월들의 창원에 가서 방송을 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는 뭐 시국이 시국이만큼 아니습니까 그죠 이게 코로나가 이래가지고 극성이 돼가지고 저희들도 아니습니까 매번 이 전시회를 하면서 이게 좋은 걸 좋은 쪽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매번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파장 그걸 그게 어떻게 저희들 같은 조그만한 이런 형식의 농원에서 그렇게 한번 두드려 맞아 버리면은 저희들이 어떻게 회복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퇴드러기면은 서로간에 피해가 안 가게끔 올 그렇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이래가지고 여기에 부양에 다 팔아버리면 다 하는 것 같으면 올해는 부양에 올해만 갈 건 아니고 아니습니까 계속 내년에도 또 이 자리에 있을 거고 올해도 이 자리에 있을 거고 앞으로 10년 후에도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걸 항상 부양에 오시면 이 모습은 절대 변하지를 않게끔 이래가지고 제가 보존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막 이래가지고 돈 된다고 아니습니까 판매를 팍팍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은 올해 아니면 몇 개 판매할 거다 더 이상은 판매를 안하고 저희들은 계속 번식해 가면서 화분을 크게 키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NC 코디게라가 지금 꽃이 이렇게 한참 이래가지고 쭉쭉쭉 많이 이미 이렇게 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매번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정말 화려하고 똑같은 꽃든 피는 꽃든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아무쪼록 오늘 지금 난초여행을 올드레스 이민연에서는 첫 방송인데 난초여행 첫 방송인데 똑같이 해가지고 이 워크리아나가 저희 부양에서 올해 지난해에 조금 많이 나갔습니다 많이 나가가지고 대들기면은 그게 소장하고 계신 분을 분분해가지고 대들기면은 이 방송이나 안그러면은 부양카페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기르는 방법을 먼저 배우셔야 됩니다 사람이 꽃이 좋은게 좋아서가 문제가 아니고 기르는 방법을 먼저 배우셔가지고 예쁜 꽃들 예쁜 취미를 하셔야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야 취미도 오래가는 거고 반짝해가지고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하면 예쁜 꽃들 보실 수는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아니었습니까 저희들도 한 개 한 개 수집해 가면서 하나하나 올해 올해까지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양의 이런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님도 회원님 모든 분들 다 다 즐거운 취미시간이 되고 건강한 이제 건강한 이민현 새해가 되시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에 난초여행 물주기 아니었습니까 제가 오전에 물을 좀 듬뿍 많이 줬습니다 듬뿍 많이 주고 지금은 꽃이 나오는 나오면 꽃이 나오면 물을 조금씩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었습니까 올해는 꽃들 안 보고 발버를 키우기 신화를 더 받겠다 하시는 분은 지금부터 조금 물을 주세요 나중에 신화 날 때까지 아니었으면 물을 주세요 물을 줘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마 난초들이 건강하게 이렇게 넣는 방법 기본적으로 워크리아나 같은 경우에서는 7도 이하로 내려가면 되도록이면 물을 한 10일 15일에 한 번씩만 주시고 10도가 넘으면 아니었습니까 한 10도가 13도 정도 되는 것 되면 주 2회 정도는 주셔야 될 겁니다 요즘 건조기 다 가지고 그렇게 주셔야 아니었습니까 발부가 살이 오르고 너무 많이 주시면 뿌리가 상합니다 상하기 때문에 뿌리가 안 상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일주일에 종이컵 정도 해가지고 한 컵 한 컵 두 컵 세 컵 이렇게 주시면 될 거에요 부양의 토분 제가 유튜브에 설명하는 식으로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가능하면 별 물이 없을 겁니다 아무쪼록 올해도 건강한 난초 여행되시고 다음 주에 저희들이 중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전시의 날짜라든가 하고 아마 1월달에 저희들이 되게 조금 워크란을 조금 이래가지고 분촉한 아이들을 방출을 할 예정이에요 꽃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때 이제 또 보면은 저희하고 난초여행을 똑같이 하시라고 아니었습니까 그래가지고 방출을 하는 거에요 그때 기회를 한번 잡아 봐 보세요 잡아보면은 즐거운 취미가 됐을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올해는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셨어요 즐거운 새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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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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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